드디어 continental 아 진짜 잘해놨다 아 귀엽네 어 뭔가 방에 나왔던데 응 뭐를 사세요 보미 보미 딸남나도 있어요 골고루 야채 골고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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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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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먹겠습니다. 내가 아보카도를 갈아 넣어봤어. 원래 블루베리를 냉동실에 있는 걸 갈아 넣으려고 했는데 유통관이 너무 맛있어. 어버카드로 했어. 근데 괜찮지? 어버카드로 괜찮은 것 같아. 색깔도 예쁘고. 맛있어. 건강한 입하소. 딸기가 더 맛있다. 바나나보다. 그게 더 맛있어. 너무 귀엽다. 너무 귀엽다. 너무 귀엽다. 너무 귀엽다. 너무 귀엽다. 너무 귀엽다. 아. conservative. 이불을 돌리면 안되겠다 근데 이게 다 줄어든 걸걸? 어 좋다 비계가 너무 높아 오히려 이불이 좀 작아져도 괜찮을 것 같죠? 아니야 이불은 안 작아져 이쁘게 생겼지? 거울 그 공주 거울 같지 않아? 응 걔는 맛있어 사실상 어이구 만두공주 만두공주 한 번 가둬 이거 엄청 부드러워 엄마 하루만에 이렇게 이거 차는 그래도 좀 드러렀는데 이거 봐봐요 나 되게 엄청 선명하게 잘 보여 이렇게 꽝꽝 얼었어요 공주님 아구 이뻐 새 이불이랑 잘 어울리시네요 치 our 요게 인기야? 이것도 인기 메뉴야? 응 뽑아봐 아이고 우리 공주 오 대박 칭칭이 진짜 돼있네 엄마 이거 언니 한입만 먹고 내려가면 안 될까?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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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을 흘리로 잡았다. 알아서 찍어봐. 진짜 아파. 3시 4시 났습니다. 꺼져 버렸네. 5분 남겨놨어. 진짜 완전 완전 대박이었어요. 전철 기차 놓칠뻔했어요. 3시 반 부터 난리쳤는데 기차 놓쳤버렸어요. 힘들었어요. 두둑히 챙겨서 가야지. 전분 비빔국수. 중간에 곱빼기. 감사합니다. 갈비찜. 명절이 끝났으니까. 결방에 반죽을 먹으러 왔어요. 안녕. 바다 오는 과일들 매일 봄에는 레스토커야 소금 다진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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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시원해 많이 안 매울거야 맛있어 뜨거워 고기가 뼈에서 건들면 뚝 떨어져 부드러워서 응 언제 그렇게 많이 마셨어? 아닌데 새우 불초밥도 여기 들어있는 거 아니야?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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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알코올 그 맛은 잘 안나 아니 그게 아니라 딱 그 화한거 있는데 독한 느낌이 싹들고 근데 맛있다 근데 되게 부드럽다 독주인데 되게 막 부드러운 느낌이에요 되게 부드럽다 맛있네 헤이 머스의 고급 버전 같아 오 되게 맛있다 오빠 짠건 또 이렇게 맛있으면 안되네 갑니다 따라라떵 뽕뽕뽕뽕뽕뽕뽕 어디까지 갈까 어디가 이쁜니까 이쁜데서 멈춰야지 뭐 먹을래? 근데 이거 볼 때마다 웃긴거야 재밌지? 자 그럼 광어부터 먹겠습니다 오잉 붙었다 짠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잘 자르다 꿀 빨리 오셨나? 맛있지 않아? 응 데킬라가 맛있어 이게 맛있어? 데킬라가 맛있고 이것도 맛있어 데킬라가 맛있고 이것도 맛있어 이거 먹었어 진짜 뜨거워 나도 내볼래 새우.. 새우 안 먹을래 새우.. 새우 안 먹을래 새우 빨리 먹지 않는데 새우 안 먹을래 새우 안 먹을래 내게 새우 안 먹을래 나는 이거 와사비 괜히 놨다 그렇지 지저분하지만 어쨌든 2차예요 너무 잘 어울려 오빠 색깔이랑 이거랑 똑같아 마지막이에요 부드러운 거였어요 아 그때 온 살얼음은 귀여워 진짜 귀여워 너무 귀여워 껍데기 코다리 됐어요 오오 소리 오오 소리 언니가 가져온 거 얘가 새 걸로 다 줬어 얘가 세럼 이게 폼클렌징인가 그러면? 클렌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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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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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! 감사합니다! 진짜 잘해놨다. 이런 거까지 다 센스있게 여기 벽을 다 막 인테리어 해놓은 거야. 집처럼, 그치? 왔다 갔다 편하라고 슬리퍼 입는 건가 봐. 급하게 나오느냐. 선크림도 못 바르고 나왔어요. 이건 뭐지? 아, 달걀찜. 엄청 조그매. 샐러드, 토마토, 샐러드. 대파김치인가? 대파 무침 같은 거. 한 번 끓여 나왔던 거라고 봐. 간장. 두부, 장래삼, 토마토. 간장. 새돌. 오! 이거가 토마토 바지에? 오빠는 뭐였어? 간장. 곰. 모서리. 너무 귀엽다. 이따 보자. 이거, 이거 흰 바지인데. 바지 소스는 남았어, 그래도? 여기 부어야겠다. 맛있겠다. 교환식. 재밌겠습니다. 그냥 불고기 맛있네, 오빠 건? 국물하고. 내 거 밥 한 번 먹어봐봐. 진짜 무슨 리조또 같아. 그치? 너무 뜨거운데? 진짜 오빠 말자로 공간을 사는 거다. 다 같은 질인 게, 저거 대나무 같아. 나는 쑥, 초코. 오빠는? 오빠는? 네. 한 개 살라는데. 천 원 할인받고 있어. 네 개를 줘. 응. 응. 휴. 엄청 이쁘다. 너무 귀엽다. 너무 귀엽냐? 응. 가깝네. 내일보. 지도가 알려준 길이에요. 어떡해. 저, 저 위에 손으로. 나 호랑이. 오, 칸칸이 다 되어있네. 되게 이쁘게 담아주신다. 막걸리로 만드는데요. 이뻐다 어떻게 먹나? 자. 개성부터 갑니다. 네. 개성 있게 갈게요. 개성 있게 갑시다. 퐁신퐁신하다. 오. 진짜 엄청 쫀득쫀득한. 아니 뭐라고 해야 돼 이거를? 설명할 수 없어. 퐁신 쫀득? 저기요. 안 찝혀. 여기서 찍어. 여기서? 응. 큼칸이 엄청 통신거예요. 네. 잘한다. 크림 엄청 많이 들어있어. 처음에. 캐릭터는 진짜 많이 들어있어요. 이건 쑥 크림 들어있어. 오. 쯔응. 짠 개성 도넛 말고는 크림이 아주 듬뿍듬뿍 들어가 있네 다 그치? 응 땅콩스 음 이게 진짜 먹어본 맛이야 땅콩 크림 근데 엄청 촉촉한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보 가위바위보 아 이겼다! 아 오빠 왜? 오 빨리 갔다 샘이 벗고 가위바위보 아학몬 아우 우엉나무와 도라지 우엉나무와 다른 나물들도 있어요 우엉나무와 짜잔 오글 claimed 여러분 지키지 못하구나 퍼먹기 독소 잔뜁 저희가 앗도들이 마음을 몰려오는 것 같아요 찌글찌글 수고하셨습니다 들렸어요 rzydol 오 나도 눌렀어 눌렀어 제일 위험하다 다시 물나지 않네 내가 생각한 가면 나 뜨겁고 차갑고 왔다 갔다 원래 목욕탕 가도 냉탕 온탕 왔다 갔다 하지 않나? 그래 맛있어 먹어야지 마 각 얼마나 많이 나왔나 어디에 날아가냐 또 배가 온다 너무 맛있다 이제 멈추를 많이 먹었을 때